이전 시간에 Teachable Machine을 어떻게 쓰는가 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깔끔한 tm.html이라는 파일에서 실험을 했죠. 그 결과 prediction0.probability라고 하는 이 코드를 통해서 주간모드일 때의 확률, 지금 이 이미지가 주간모드인지를 알려주는 확률을 알아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실제 프로젝트로 적용을 해보자구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실제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html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파일입니다. 저기로 옮겨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 코드부터 이 위에 있는 바디 태그에 있는 걸 다 옮기죠. 일단은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구요. 그리고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런 코드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저걸 없애버리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것도 없앴구요. 요건 버튼이고 버튼도 없앴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웹캠, 또 그 레이블 라벨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것은 요 밑에 있는 주간야간의 확률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저것도 이제 없애버릴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없애보는 거예요. 주석 처리를 해서 그리고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자, 이 에러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없으면 이 코드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웹캠 컨테이너라고 한 저 위치에 웹캠 영상이 로딩이 될 것이고 그 영상에서 이미지를 추출해가지고 프리릭트,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추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살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살리는데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얘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스타일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말고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하는 거죠. 히든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죠. 근데 이 비저빌리티 히든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논과는 다르게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만큼이 붕 뜨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얘의 부피감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붕 띄워주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기 좋은 것이 제 생각에는 포지션을 없얼루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기존에 그 코드가 갖고 있던 붕 뜨는 그 공간은 없어졌으면서 이렇게 화면에는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비저빌리티 히든을 한번 빼고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저빌리티 히든이 없으면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포지션 없얼루트가 있으면 얘가 붕 뜨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라벨 텍스트 있잖아요. 걔는 얘 밑으로 지금 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드를 통해서 눈에는 안 보이고 부피감도 없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벨 컨테이너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주간야간 이 부분인데 이거를 화면에 표시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럼 쟤를 지우면 되겠지만 지우는 것과 함께 얘를 표시해주는 코드도 같이 없애면 좋겠죠.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그 코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실제 내용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지금 방금 제가 지운 겁니다. 자, 오늘 리로드를 한번 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예,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 probability가 주간의 probability가 0.5 이상이면 주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코드를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봅시다. 저는 다큐먼트 쿼리 뭐요? 셀렉터 바디 스타일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주간 모드니까 그리고 폰트 컬러는 그냥 컬러라고 쓰면 폰트 컬러죠. 이거는 블랙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모드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블랙 여기는 화이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죠. 자, 현재 제가 카메라를 겉 덮어놨거든요. 그럼 어두운 상태니까 블랙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열어볼게요. 여러분 잘 볼 수 없지만 엽니다.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블랙 화이트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지 않나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걸 코드를 작성을 하려면 천재랠도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신러닝이 발전하고 또 이 머신러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티처블 머신과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저 같은 평범한 개발자들도 옛날에는 천재들도 하기 힘들었던 일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엄청난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 시대의 변화를 느껴보면서 즐거움도 같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화면에 출력되는 콘솔은 제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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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